에이 에이 방송하기 정신없는데 그니까 신경쓰기 귀찮아서 뭐예요 이거 이거 한 놈 왔는데 뭐지 제 밑에 뭐 한 놈 있는데요 기체 맞는데 도끄님 딜을 봐주고 싶어도 너 죽겠다 잡았어 안 봐줘도 돼요 잡았어 야크1415 이리와 야크14은 좀 약하나 타이브샤크 나쁘지 않다 타이브샤크 제가 할게요 저도 쓸 수 있어요 F15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F15로 가겠습니다 오 타이브샤크다 그래서 미라쥬 훌륭치긴 한데 나한테요 빠르게 좀 빠지고 있긴 한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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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볼 틈이 없어 그냥 빠지면 뒤에서 그냥 붙어있어요 아 봤어 봤어 뭐 쐈으면 죽었을건데 안 쏜 보니까 없나보다 중국산 암라민 PL12 38G 유도시간 80 G12 G12가 사거리가 진짜 생각보다 짧대요 독파라 생각할 겁니다 독파라고 생각할 거예요 문제는 사거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레이드 문제인데 레이더 좋은데요 레이더 F16 레이더인데 F16 레이더요 그리고 PL8은 J8은 진짜 이거 그거예요 F104 스타파이트 있죠 스타파이트인데 선해가 잘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사기야 스타파이트 같은데 선해가 잘 돼 말이 안 되잖아 위치 nick 스타파이트 또 그거는 탄ắ부터 총일? 저기 tourism 쏘озм род dez Question 알람날 울립니다 저한테도 한벌하나 한벌 이동에 있던 최초 인정인데 피닉스가 6일 능동일 때가 있었죠 4,5개 던지고 피닉스 싸게 죽음 툭찍 그래서 피닉스 싸게 하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지 않으면 통켓은 피닉스를 남겨서 피하대요 계속 피했습니다 가끔 가다가 피닉스 6개 던지면 죽은 다음에도 가끔 가다가 2,3킬 더 들어줘 가까이서 있잖아요 3시 말고 4시 방향까지 털어야 되는거 그거 하니까 확실히 잘 비워지네 옛날에 애매했던 것들 다 피하네요 각을 조금 더 주니까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된다니까 한벌하러 저의 베이스 쪽에 올 것 같아요 2,3킬 더 1,2,3킬 더 1,3킬 더 1,2,1킬 더 1,3킬 더 2,3킬 더 그쪽으로 2,3마리 더 가요. 에스터마고 어... 누쿠님한테 BB3이 흘러치기 하는 건가? 나 아닌 것 같은데. 나 맞아요. 시무브님이랑 누쿠님 사이에 있어. 아, 벗어났다. 미사일 낭비할까? F-14가 나한테 샀나? 이거 되나? 아니, 내가 할 게 없는데? 미그 이상함. 자, 미그 이상함 쫓아가 봅시다. 헤리어가 좋은 게 또 엔진 같은 게 조용해가지고 가까이 가도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아, 근데 헤리어가 F-14가 없으니까 이 동네에서는 PL12만 돼도 완전히 갸꾸리네. 탑재해서 넣었는데 곧이 9대1일 건데. 근접할 때가 이제 버텨지니까. 저의 길이 쪽에 몇 마리 있어요? 남은 적 두 마리. 괴가 다인데요. 미라주랑 F-4S가 다입니다. 저의 두 마리. 괴가 마지막. 위험하지 않으면 땅 가세요. 남은 적 두 대. 괴들이 다요. 아, 또 아군 앞에가 남남이 미쳤나봐. 이사를 날라. 이사를 무시하나요. 괜히 욕먹는 미사일이 아니에요. 괜히 욕먹는 미사일이 아니야. 또 자탑이다. 12.3을 타세요. 미쳤다. 자탑 너무 잘 걸린다. 와, 갸꾼이다 갸꾼. 와. 여기서 우리 인게임 골랐거든요. 자, 고거도 저거 또 앞남. 아, 아까 보니 피닉스 딱인갑다. 저 있다. 보인다. 스크드 없을 때는 그거 있었지 않나? 스카이프였나? 포크온. 저는 포크온 썼어요. 포크온인가? 테일즈러러랑 비슷하게 생긴 그거 있잖아요. 마크. 이거 뭐였지? 테일즈러러랑 안 해봤을 거란 생각을 왜 안 하는 거야? 테일즈러러랑 안 해봤을 거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약간 저 때는 스카이프에서 다 포크온으로 넣어보는 척이었어가지고. 네. 저는 스카이프고 뭐고 디스코드를 처음으로 해봤어요. 음성 채팅은 처음 해봤어요. 디스코드. 방송을 그리하면서도 자꾸 해라 했는데 귀찮아서 안 했거든요. 방송하기 정신없는데. 막 그니까 신경쓰기 귀찮은데. 뭐야 이거. 어 이거 한 놈 왔는데. 뭐지? 제 밑에 뭐 한 놈 있는데요. 기체 맞는데. 전 독립 딜을 봐주고 싶어도. 너 죽겠다. 잡았어. 아니 안 봐줘도 돼. 잡았어. 야크142 이루와. 어. 야크142는 좀 약하나. 타이거샤크. 나쁘지 않다. 타이거샤크 제가 할게요. 아. 저도 쓸 수 있어요. F15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F15로 가겠습니다. 오 타이거샤크다. 기온도 있어서 위라주 훌륭치긴 한데. 이거 주면 안 돼? 나한테요? 나 빠르게 좀 빠지고 있긴 한데. 뒤에 뒤에. 뒤로 볼 텀이 없어서 그냥 빠진. 지금 몰라. 뒤에서 그냥 붙을 수 있어요. 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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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쐈으면은 죽었을건데. 안 쏜어보니까 없나보다 무장이야. 거리 엄청 가까운데. 적무 밖에 없어요. 아무리 없네. 우리 앞에 엄청 많은거 아시죠? 예. 아. 빗맞았다. 빗맞았습니다.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딜을 부탁합니다. 우리 편대원들. 난 끝났어. 그건 진작에 끝났습니다. 하하하. 아. 우리가 뭐. 왜 이렇게 뭐가 없나 했더니. 우리밖에 안 남았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없을 수가 있지. 하하하. 걱정 마세요. 또 러시아인들이. 은그슬쩍. 중국도 잘 챙겨줍니다. 은그슬쩍. 스리슬쩍. 드uman순 proof 그쵸. 은그 00nx3 그분들한테 열심히 비추 테러 받고 있다. 그럼 핵이나 쏘지 말라고 해. 2발밖에 없어서 아무거나 쏘기는 좀 그렇고요 좋은 센 놈한테 쏘고 싶어 보여도 지금 안 쏘는게 센 놈한테 살라고 밑에 펜타? 펜타 미라지 이거는 내가 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저거다 PL 이거다 굳이 이거 뭐 이건 이걸로 죽겠다 딴 것도 없었다 어휴 씨 빼자 뭐 누가 쏜거야 헤리에게 쏜거야 암남이었나 락잡아 시선유도 있음 좋겠다 시선유도 있잖아 안되던데 잘못 봤나 있어요 애초에 없을거라 생각해서 그랬나 제가 잡으려고 했는데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응징님 해주세요 각도 좋잖아 미라지하고 헤리어 둘 다 동시에 해야 돼 이래 내가 살아 하하하하 뭐 오죽이긴 한데 승리 맞겠나 아이고 우아 아 아 그 매직 부산 나 보다 롤쳐서 피해졌다 어디에서 매직으로 장난치고 있어 강제라고? 이게 어딨어? 아, 죽을거야 아, 죽을거야 어, 죽겠다 아, 미사일 놈 야, 하지마! 극히 가지마! 어어! 하하! 하하! 아, 미친거 아니야 미사일 아, 중국산 죄송합니다 아, 보셨죠 방금 미사일, 그 승림 미사일 아이고 이거는 제대로 해봐라 조금 이상하게 내려가려나 어, 이거 기둥이 좋은데 LF-14 레이드가 아, 조금 전에 그냥 무조건 죽여야 되는건데 뭐, 레이드 버그난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لي사일이 없네 레이드 버그난 구사일이 없네 아, 좀 더 이유가 레이드 버그난 아, 안전 아, 안전 아, 미사일이 없네 아, 당일이 없네 아, 당일이 없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